자! 딱 땡기고 거리 잡고 그렇지 좋아 거리 잡아 오른쪽 잡아 오면 딱 건다 제끼고 걸어! 그래야지 투 나온다 걸고 다시 거리 잡고 제끼고 한 번 더 그렇지 좋아 잡아 잡아 그렇지 좋아 따라잡고 좋아 옆구리 한 번 주고 가도 올리고 흔들면서 가도 올리고 들어가면 돼 앞손 챙겨 쓰지 말고 투 나오잖아 같이 걸어 앞손 챙겨 쓰지마 투 만 신경 써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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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또 준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옆구리 놓고 그렇지 훅 추고함 더 먼저 해봐 먼저 가도 흔들면서 맞아도 돼 맞고 잡아봐 거리 떨어냈을 때 밖에 없잖아 보디디마 걸고 다시 보고 보디디마 걸고 한 번 더 앞파로 줘야지 좋아 그렇지 다시 보디마 자 준비하고 또 그렇지 좋아 그렇지 또 치고 주먹 내야지 주먹 내야지 받아채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제끼가 한 번 더 한 번 더 셋 넷까지 나와 한 손을 멈추지 말고 준비하고 걸고 걸고 다시 바로 걸어야지 한 번 더 그렇지 준비하고 상대 딱 나올 때 같이 쳐봐 타이밍 보고 앞선 신경쓰지 말고 그렇지 좋아 좋아 또 받아치고 보고 보고 잘하고 있어 쨉 주다가 잡고 상대 치셨다 권리를 오른쪽 돌면 걸어 그렇지 더 좋아 좋아 올리고 좋아 한 번 더 머리 박고 들어가 그래 흔들고 들어가 가자 하고 잡아 거리 투밖에 없어 돌려야지 그렇지 좋아 또 치고 다시 잡고 또 잡으러 가 칠 거 치고 돌려 투 나온다 제끼가 툭 쳐봐 걸고 한 번 더 위에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다시 투 다 돌리고 그렇지 좋아 투 걸어 걸어 그렇지 한 번 더 주먹 더 나고 좋아 반투 좋아 다시 그렇지 그렇지 올리고 숙이면 올려 가닥하고 맞아도 돼 들어가 좋아 머리 박고 그렇지 가닥하고 흔들고 그렇지 좋아 또 들어가 그렇지 잡고 치고 올리고 다시 좋아 따라가 그래 잡아 그렇지 도는 방향 보고 그렇지 그렇지 옆구리도 치고 해봐 시스템 많이 안 떼어도 돼 가자고 흔들면서 잡아 또 치고 또 들어가고 힘으로 해야 돼 힘으로 해야 돼 힘으로 해야 돼 힘으로 몸이 줘라 좋아 빠지고 치고 올려 그렇지 또 치고 머리 박... 다 낮추고 자세 붙으면 자세 낮춰 그렇지 잘하고 있어 호흡하고 오면 투 앞선 신경 쓰지마 투 밖에 없어 그렇지 좋아 좋아 또 붙고 치고 또 준비 투 투 투 가만히 있으면 안돼 걸어야돼 자 주먹 그렇지 열흘번 내고 세게 안쳐도 돼 그렇지 좋아 나같이 카운터만 찍어 주먹 있으면 아니네 세게 안 떼도 되니까 맞추기만 해봐 밑에 치고 위허 치고 따다다당 그렇지 또 올리고 지쳤다 잡으러 가자 좋아 좋아 한번도 한번도 그렇지 쫓아가 그렇지 악발로 가자 잡아 그렇지 좋아 계속 주먹내고 가자 가자 더 더 그래 가다가 달라붙으면 돼 잡아 지쳤지 상대 둘 하나 둘 그렇지 돌리고 치고 또 치고 그렇지 가자 또 잘하고 있어 카운터 투 준비 다시 투 바로 걸어야 돼 제끼고 바로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다시 딱 들어가고 다시 투 좋아 다시 한 번 더 걸고 완투 빠방 좋아 계속 쳐 삼십초 자 몰아붙이자 삼십초 더 그래서 완투 들어가야지 그래 난타는 머리 맞고 들어가 잡아 그렇지 자꾸 돌려야돼 자꾸 돌려야돼 그래 치워쳐 그렇지 계속 받아쳐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자 십초 십초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얼마 안 남았다 더 더 더 주먹 더 내고 더 받아쳐 그렇지 더 고윈이 자 십초